한다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는 그라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여호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에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원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의 첫 번째 서두를 여는 프로로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의 전초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사기의 시대를 넘어서 불신앙의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다시 소망과 은혜의 햇빛이 한 줄기 여명처럼 밝아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인간의 인간 조건 이 휴먼 컨디션이 가지고 있는 아픈 이야기이죠 한 가정의 고통의 이야기 당시에 가정에서 여성들이 대를 잇지 못하는 것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한무라비법전 같은 데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재원할 수 있다 이런 게 법으로 명시될 정도였으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의 명문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고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던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 이야기죠 그의 아내는 한나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두 번째 아내를 분인 나를 얻게 됐죠 거기에서 더 사랑하고 또 덜 사랑받는 사랑의 삼각관계가 펼쳐지고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아내인 남편 엘가나에게 열 아들보다 훨씬 더 사랑받았지만 그러나 아이가 없고 그래서 두 번째 분인 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고 그럴수록 남편이 내가 나는 누구를 사랑해요? 분인 나를 사랑해요? 한나를 사랑하죠 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 드라마가 늘 그런 거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받은 책 중에 한 권이 2021년 이상문학상 작품집이에요 한국의 현대문학에서 나오는 이상문학상 그 해에 대상과 본선에 올라간 작품들이 수록된 수상집이죠 문학상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상문학상이고 또 오랜 전통이 있어요 2020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저도 아마 근 20년 이상 해마다 그 책을 사서 읽어본 기쁨이 있는데 제가 전에 설교에서 신학교 나왔지만 상을 휩쓸었던 이승우라는 작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 이승우 작가가 이번에 2021년 이상문학상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중편에서 그러므로서 그랜드슬랩을 넘어서 한국에 있는 권위 있는 모든 문학상을 다 수상하는 쾌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노벨문학상 후보에도 언제나 올라가 있는 그가 쓴 단편 소설인데 제목은 마음의 부력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이야기는 시정일관 그 주인공 남자와 아내와의 이야기 그리고 치매 초기인 어머니와의 전화 내용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인공인 화자인 이 아들은 먼저 죽은 형 그리고 어머니와의 그 마음의 사랑의 삼각관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죽은 형은 연극을 좋아했고 그리고 소극장을 열고 싶어 했고 그런데 어머니는 그 큰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착실한 둘째 아들을 사랑했는데 첫째 아들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이제 치매 초기에 이르러 있는데 그 죽은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의 부채 사랑의 부채를 가지고 굉장히 빚진 노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이 둘째도 역시 그 죽은 형에 대한 마음의 부채 또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의 버거움에 대한 부채 제목이 마음의 부력이에요 이승우 작가는 거기에서 리부가와 야곱과 애서의 이야기를 거기에다 오버랩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부가의 그 쌍둥이 둘째 야곱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의 늙은 남편 이삭의 눈을 속이며 큰 아들의 축복을 둘째에게 주려는 그 사랑의 삼각관계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에 이렇게 비춰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노래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마지막 단편의 마지막 장면은 충격적이고 가슴을 멍하게 만드는 이 둘째 아들은 자기를 종종 큰 아들로 오인하는 그 어머니에게 마지막에는 그 어머니에게 자기가 큰 아들로 초신하면서 얘기하는 어머니 소극장 터가 좋은 게 하나 나왔는데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요 라는 이야기로 작품이 마치게 되는 거죠 형의 모습 그 마음으로 자기가 그 안에 감정이 입대면서 어머니의 그 마음의 후체속으로 들어가는 이승우 작가는 아마 거기에서 일정의 대속 일정의 치유 인간에게 자연 발생적이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삼각관계, 사랑의 부채를 해결해내는 그런 대속의 마음을 거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다 강자 무신론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 안에 리브가와 야국과 에서의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있거든요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우리가 대상으로 내놓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믿는다 제가 이승우 작가를 아는 사람으로서 참 좋았어요 수상의 변이 뭔지 그런 게 제일 재밌잖아요 대상 타고 그 다음에 수상 10년 이상 경력이 된 사람들만 거기 예선에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작품이 문학 잡지나 인정받는 저널에 실려야만 예선 대상이 돼요 그 중에서 뽑고 뽑고 뽑아서 한 한을 뽑는 거거든요 대단한 거라고 보는데 1981년에 신학교 3학년 때 에리직톤의 초상이라는 작품으로 대산문학상을 타죠 그때 왜 그 상을 타고 문학 작품을 쓰도록 국문과 출신이 아니면서 전혀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서 왜 그랬는가 폐계력 때문이라고 말해요 폐계력을 통해서 사람에게 멀어졌고 아무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공백의 시간 때문에 본인은 글을 쓸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왜 자기는 소설을 쓰는가 그는 이 성서적인 주제들을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다뤄내는 마치 노벨문학상의 미우라 아야꾸가 인간의 마음에 죄의 빙점을 그려냈던 것처럼 그 성서적인 주제를 많이 그려내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삶을 사무원이라고 비유합니다 문학가로서는 썩 멋있는 비유는 아닌데 사무원이라는 건 뭐냐면 날마다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그런 직업인이라는 의미예요 글을 쓴다는 것은 너무 멋지고 감상적이고 낭만적이고 영화 보면 모자를 삐뚤어 쓰게 쓰고 수염이 난 채로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술잔 하나를 들고 비척거리면서 그런 사람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꽉 빡 원고지를 쓰고 옛날에는 원고지를 쓰고 200자 원고지 그 다음에 그걸 또 옮겨줬고 또 옮겨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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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노가다 사무원이 자기의 삶이라는 거죠 일생을 30년을 그렇게 해오니까 인간의 마음을 담아서 세상에 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복음 사무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주님의 일을 우리는 장사꾼으로서 세일즈맨으로서 또 생활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담아내고 손과 발로 살아내는 사람들 할렐루야 멋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승우이고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또 복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무슨 얘기가 다 지금 이리로 갔어요? 엘가나와 한나와 부닛나의 사랑의 삼각관계 얘기를 오늘 아이를 낳지 못한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미 했나요? 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 중에 아이를 기다리는데 갖지 못하고 또 자꾸 유산한 생각을 하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복음을 만나고 굳게 맹세했지만 짐짓, 짐짓 저도 좀 같이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종종 들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아들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아니라 자식 얘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은 종교철학적인 주제로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왜 암흑 로이포를 통해서 왜 그 학살극을 벌이는 이들을 통해서 애꿎은 사람들이 죽게 하시는가 그거는요 리차드 덕킨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주에 있는 모든 고통의 총량은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절대 잘 안 없다 그냥 이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고통은 그냥 무심할 뿐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통의 총량? 제가 그걸 세워봤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고통을 누가 알아요? 그가? 그러면서 무슨 고통의 총량? 그러니까 그런 대답은 리차드 덕킨스한테 가서 들으세요 우리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의 그 사랑받을 이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의 고통과 빚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가슴 아파 애달바 하는 인격적인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주의 고통의 총량 그런 것은 무신론자의 관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의 역사의 프로로그는 한 가정에 아주 상투적이고 소박하지만 그럼에도 그들 자신에게는 너무 할 수 없는 이 한나의 고통과 눈물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나 감정이입이 돼요 마치 술에 취한 듯 다 지쳐버린 그래서 입술만 까딱까딱까딱 움직이는 그 마음 속에는 눈물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은 마치 질병과도 같다고 그래요 질병과도 그래서 마치 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 왜 아니겠습니까? 그의 얼굴은 헬슥하고 그리고 마음은 고통으로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건 뭐 우주의 고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다 이게 놀라운 반전이에요 저희들의 불면증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유 없이 이 위산이 역류하고 우리 안에서 오는 이런 아픔을 통해서 설마 그게 내가 자처한 일이기도 하고 팔자석 아니기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설마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천지가 개벽하고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지는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다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당신은 누구시길래? 그 하나님은 오지랖이 넓으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오지랖이요? 오지랖을 여러분 어느 때 쓰죠?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 전설적인 사역자들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중에 많아요 여러분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옛날 사람을 얘기하자면 전설적인 사역자들 중에 보면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가서 또 자기 집안일을 하고 그 다음에 순식구들 이사하면 또 빵 싸고 해가지고 또 가고 그리고 또 정리하는 거 도와주고 그러면서 뭐가 없다면 또 알아가지고 주문도 해주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타이어 바꿔야 되면 타이어 가서 바꾸고 오고요 신랑은 이제 가서 출근해서 일하니까 그리고 나서 누구 집에 수는 중에 또 컴퓨터 문제 있다 하면 가서 다시 세팅도 다시 해주고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오지랖이 넓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뭐 우주와 철학의 문제 뭐 신전제의 문제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미안하게도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리처드 도킨스 그리고 그의 코 그들에게 가서 그런 얘기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스티븐 호킹 이런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아주 그런 점에서는 작으신 분이에요 아주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매일 만나는 작은 문제 어 컴퓨터 바이러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커피가 막혀서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유튜브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요 그런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일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쓰리고 아프고 자꾸 눈물이 나지만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런 일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그렇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에요 인간의 구조적인 문제 정의란 무엇인가? 뭐 그런 얘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오죠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그런 교만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별로 하실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돕는 일에 특별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머니가 못 배웠다면 하나님은 못 배운 여러분의 어머니하고 닮았어요 그러니까 못 배우니까 자식을 미워하던가요? 못 배웠으니까 자식에게 뭔가 불이한 일을 시키던가요? 가서 쌀떡밥 얻어와라 그리고 내 몰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못 배웠어도 그러지 않은 게 어머니자고 우리 하나님은 못 배운 어머니하고 비슷해 못 배웠는데 사랑은 반비례해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 그런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주어예요 나는 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하나님은 그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주어로 여기지 않고 동사로 여기세요 동사로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동사로 쓰임받기로 하는 하나님은 오지랖이 넓어 도와주는 일에 특별해요 작은 눈물을 위로하고 그리고 작은 아픔을 채워주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자동차가 펑크가 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같으면 그걸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차 뒤에다 세워놓고 가서 뭘 도와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주차권을 꺼내야 되는데 잔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한 번씩 다 있잖아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 혹시 미안하지만 50센트 뭐래? 요즘도 이런 인간이 있어요 그런 표정으로 안 하고 아 그럴 때 있죠 하필이면 그런 날이죠 내가 알아요 50센트 혹시 안 되면 50센트 하나 더 드릴 때 그럼 무슨 생각 할까요? 함정일까? 그건 아니죠 규인을 만난 거죠 상식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상식을 만난 거죠 미국 영화 보면 그게 뭐예요? 대개 그런 사람이 천사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한국 영화는 이제 무정해져서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미국 영화 봐야 가끔 나와야 가끔 나와 그런 사람이 천사로 나와서 돌아보니까 없잖아 아우 awesome 하나님은 오지랖이 넓으시고 동사로 쓰임 받기로 하신다 이제 서론인데 언제 결론을 맞지 빨리 나갈 거예요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오지랖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오지랖의 방법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랑의 삼각관계가 어떤 해결하기 어려워져 버렸어요 분인나는 사실은 자기가 원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 집에 와가지고 아이를 낳아줬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는 이용당한 거야 그리고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그 아내를 더 사랑해 근데 그 여자는 그럴수록 사랑받을 짓을 해 어우 미워 죽겠어 진짜 울어도 그냥 조용히 울면 되는데 꼭 표가 나게 울어가지고 남편의 마음이 약해지게 하고 자기는 격분하게 만들어요 어우 저 요수 저게 어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확 달라져요 오늘 분인나의 눈으로 보는 사랑의 생각 와 한나의 입장에서도 역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수록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하면 사실은 한나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더 괴롭고 자기 연미는 더 깊어져 갈 거예요 그럴수록 분인나는 또 열이 받지 엘간아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들을 사용하신다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셰슬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을 건네시고 고통을 통해서는 소리를 지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가 훨씬 좋으신가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여려지기 때문에 사랑의 삼각관계에서 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까 얘기한 이승우의 마음의 부력 속에서 그 치매처기의 자식을 헷갈리고 큰아들에게 못마땅히 여기고 잘 못해준 그녀의 그 아픔 그러나 착실하게 하고 형을 원망하면서 어머니 마음을 속삭이드린 형에게 원망이 있어 그런데 먼저 가버린 형에게 대한 또 죄책감을 갖고 있는 아들은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형의 목소리라도 찾아가서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해집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는 의로운 사람도 없고 정의도 없고 옳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죄인을 사랑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때로 떳떳지 않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어디 가서 용서를 빌어 그런데 하나님은 슬그머니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자기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마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예수 믿지도 못해요 뿌린대로 거두고 그냥 미워하다가 정치고 말 거예요 그러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거죠 이루지 못한 소원 때문에 한 나는 울죠 그러나 그렇게만 우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죽음의 죽음의 이별 때문에 사람들은 울고 또 그 죄책감 때문에 울고 조국이 차한 상황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삶 때문에 울고 그러나 성경은 약속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완성의 날에는 우리 주님은 모든 눈물을 거두어 가실 거라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거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계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육체에게 한계가 있고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지각하게 하신 것은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죽지도 않는다 아니면 죽음의 고통이 없다 그냥 뭐 막 산다 막 150세들이 로맨스를 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알까요? 깨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통해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참 사람도 가지가지다 가지가지 사람은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엘가 나를 이 고통의 이야기 한나의 고통이 주제가 되잖아요 남편 엘가 나를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이지파의 자손인데 어정쩡합니다 이 사랑의 삼각관계 속에서 어찌할 수도 젖지할 수도 없는 그러나 그는 이 한나의 위로자로 등장하죠 그래서 한나의 고통과 눈물에 대해서 소리 없는 위로자로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바리바리 싸주는데 그게 또 분인 나의 뚜껑을 열리게 하긴 하지만 그런데도 또 그와 같이 아니라 위로자인 거예요 위로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자라는 게 자기의 자격이 그렇게 떳떳하지는 않아요 떳떳하지는 않아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누구를 사용하죠? 엘리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함량입니다 엘리는 영감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한물간 퇴물 제사장이에요 자식 교육 실패하고 더 이상 영감이 사라져버린 그런 퇴물 제사장 아마 집에서 몰래 술 좀 먹었나 봐 그래갖고 한나가 기도하다 지쳐서 우물우물하니까 아휴 아침부터 술을 먹었네 보통 먹은 사람이 알거든요 저는 엘리가 좀 먹는다에다 한 표 검증은 안 해봤어 그러니까 한나가 제사장이 사람 마음도 모르고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써다 놓는 것 뿐이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썩어도 준치 이 엘리가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그러면서 엘리가 기도해 주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전자책을 아직 출판이 됐는지 안되면 카메론 윈원으로 선교사님이 출판한 책 선교사 근 40년이죠? 36년 이상 되셨는데 로고솔을 타고 2년간 세계를 돌면서 선교하는 젊은이들에 들어가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카메론에서 내려서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가 카메론에 되는 거잖아요 제가 카메론 선교사님 얘기를 왜 끊었나 잊어버렸어요 지금 금방 생각이 날 것 같긴 한데 제가 오늘 좀 두통이 있어가지고 기억력이 좀 짧아졌나 봐요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당분간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전에 설교가 끝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엘리를 제가 그러다가 또 아 그럴 거예요 엘리가 한물 갔는데 한물 갔는데 이제 생각났어요 한물 갔다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나네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왜 부름을 받았느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부름을 받았느냐 자기 근처 교회에 사는 동네 근처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이었대요 이상한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 욕을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욕을 그래가지고 조는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호통을 치는데 할머니 한 사람이 이제 절았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 눈가를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이 교회는 가면 안 되겠다 자기도 거기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딱 닫혀버려가지고 야 뭔 놈의 교회가 너희 나한테 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나 하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끝나니까 기도하니까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그때 기도가 터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기도가 터져가지고 기도가 끝나지가 않아서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욕을 해서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물간 엘리 한물간 엘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청년이 지금은 머리도 다 빠져요 카베론에 방송이 안 되기를 바라요 지금 그분이 67세죠 67세인데 아직도 뭐 건강해요 아직도 건강해 말라리아 제게 사지만 아주 고집세고 건강하고 그 정도 깡다고와 강단이 있어야 성교지에서 40여 년을 보내더라고요 40여 년을 보내고요 아직도 자기 디사이플린 정확하게 일어나면 성경 1시간 읽고 말씀 목상하고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아주 고집도 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 강단이 되는 사람을 그날 부르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근처에 아주 영감이 많고 온유하고 좋은 교회나 목사님들이 있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그날 하나님은 그냥 그날 손 봐버리신 거야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오늘 내가 너를 부르고 사로잡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당시에 영감이 희귀하고 이상이 희귀하고 말씀이 보이지 않던 아니,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에 등불이 꺼져가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제 눈을 거의 감아가는 엘리를 통해서 이 고통받는 여인 한나를 축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을 오른 길을 가도록 한 여인을 돕고 인도하는 도우미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한나는 아이를 낳자마자 그 엘리에게 아들을 갖다가 턱 맡기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 한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해서 자기의 일꾼 정말 인류 역사상, 성경 역사상 사무엘 같은 순정의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요 예수님하고 경쟁해도요 마지막 결성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로 순정의 아이콘입니다 이 사무엘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죽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볼 때 사울이 불쌍하고 괜찮은데도 밤새워 울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사울은 아니야 그래서 사울에게 당신은 아니라고 선고하는 이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여인의 눈물과 고통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탄생하는 데 쓰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고통 저는 뭐 큰 고통은 모르겠어요 스케일이 작아서 거기에 대한 대답할 말도 없고요 그건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도킨스한테 물어보라고요 똑똑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갖고 있는 작은 문제 작은 고통 그렇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얘기가 많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요? 이야기들 속에서 사람은 뭘 할까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실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답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답들을 우리가 당한 고통이 주제가 아니야 이를 통해서 이루시릴 하나님의 일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의 기도는 응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프로로그를 지나서 본론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임금 타유당의 역사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구원사의 롯데파덴이 이 붉은 줄이 거기에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뭘 하느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매년제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줄기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사기의 종교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으나 마음으로는 멀어져 버린 그들 속에서 고통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목말라 하는 이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그들이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고통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주제입니다 주제만 말하고 끝날 거예요 뭐냐면 소원하는 것입니다 소원이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해서 약속을 드렸으면 그것을 실행해서 그를 기쁘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너 선물을 줄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은 주게 되면 더 좋아하게 되죠 고마워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므로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서원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고통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향하셨네 그래서 성경에 4대 여가수라고 그랬죠 한나의 노래 한나가 노래하는 겁니다 미리암, 드보라, 한나, 그리고 마리아 성경에 4대 여가수 이스라엘, 슈퍼스타 한나가 고통 중에 있었던 여인이 기뻐서 와이리 존노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나시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구석사에 하나님의 무대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않을 것이며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자게 하는 하나님 마치 살아있는 재물처럼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자식을 둔 부모라면 이 대목에서 약간 또 가슴이 아려오는 거죠 고통의 대를 이었는데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아픔이 많을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인생에 참돈 행복은 아이를 낳는 것에도 물질적인 부기를 누리는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을 가져오는 것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우리에게 참된 참된 즐거움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된 대답이 되시는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두 번 만에 암성에 성공한 10편 1편처럼 행복한 인생입니다 뿌리를 시내가에 둔 것과 같은 인생 마치 안동의 하얘 마을처럼 물이 구비구비구부 흐르는데 수백년 세워져 있는 나무처럼 뿌리에 물기가 마르지 않고요 폭풍우가 쳐도 안전한 펠스 인데어브란둥 파도 속에서 견고한 바위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줄 압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약속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멋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소원을 드리게 하고 고통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멋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